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민가든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민가든이 똑똑한 쇼핑을 하시라고 민가든이 직접 써보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짠! 요 두 아이입니다 요 맥스트로 크림은 연예인 물광 베이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이걸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굉장히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맥스트로 크림 같은 경우는 반쪽을 발라보고 다크닝이 오는지 또 피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맥 베스트셀러인 맥뷰티밤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얼굴에 발라보면서 커버력이 어느 정도고 피부 표현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부 화장을 지우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피부 화장을 지웠습니다 한번 맥스트로 크림을 여기 얼굴 반쪽에만 발라보도록 할까요? 맥스트로 크림은 웬만한 물광나는 그런 피부 표현에 베이스로 다 쓴다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무려 47,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47,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근데 진짜 좋다면 47,000원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면 되게 지금 많이 짰어요 이렇게 하얀색 진주 펄 크림이에요 손등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발라봤어요 어때요? 조금 은은한 광이 나죠? 이제 민가든 반쪽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피부 표현 봐보세요 약간 이렇게 이런 진주 진주 빛 얼굴이 될 수 있어서 약간 이런 광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돼서 베이스 이런 펄 베이스 예쁜 거 찾으려고 저도 엄청 찾아내렸거든요?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RMK의 달걀 베이스? 이것도 좀 좋아요 이거는 모공을 좀 채워줄 효과가 있어서 피부결이 되게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자주 썼던 게 클리오에서 나온 프라이머인데 그것도 약간 핑크빛이에요 근데 광은 많이 나진 않는데 그것도 프라이머랑 약간 베이스 겸용으로 쓸 수 있어서 저는 무거운 거 싫어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발라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반쪽을 보면 이런 약간 핑크빛 광이 얼굴에 납니다 이쪽은 그냥 이쪽은 원래 제 피부결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또 여기서 피부 위에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좀 그게 또 어떻게 어우러지고 또 그 마무리가 어떤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 맥뷰티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뷰티밤도 굉장히 베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굉장히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러운 느낌도 나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면지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피부 위에 보여드리고 제가 왜 마음에 좀 안 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트로 바른 피부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SPF도 30평도 되고요 그다음에 컬러는 저는 라이트 컬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그냥 쓱쓱 문질러주면 돼서 굉장히 간편한 건 있어요 근데 좀 촉촉한 피부 표현보다는 살짝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이유가 좀 간편하긴 해요 이렇게 쓱쓱 바르면 베이스가 돼서 근데 저는 이 베이스 한 느낌이 별로 예뻐 보이는 피부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맥스트로 크림을 발랐죠 이쪽은 안 바른 얼굴에 발라볼게요 그리고 좀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살짝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좀 뭉치더라고요 커버력 같은 부분도 좀 지금 제가 여기에 트러블이 있는데 이게 가려지는지 보시면 이게 커버력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거의 이렇게 30초만에 프로 베이스는 끝났어요 근데 좀 보시면 조명을 살짝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있는 기미 같은 게 그대로 조금 보이시죠? 약간 잡티 위에 베이스만 살짝 얇게 바른 느낌이라서 커버력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피부톤 보정을 해주고 또 약간 지성분들이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부표현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주 간편하고 지성분들이 쓰기에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맥스트로 크림과 안 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맥스트로 크림 바른 부분 여기는 안 바른 부분 어때요?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차이가 근데 보기에 느껴져요? 아니 똑같아? 차이가 느끼신지 느꼈어? 응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여? 응 되게 신기하다 어 제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만 딱 광이 이렇게 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베이스가 중요하긴 한가봐요 저 사실은 이거 맥스트로 크림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 하고서는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꼭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문의 주셨던 게 이게 다크닝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약 두 시간 뒤에 피부표현이 이렇게 반반 발라봤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약 3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한번 다크닝 현상이 있는지 봐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하게 다크닝 현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까와 비해 확실히 그렇게 화사하고 광이 났던 피부는 조금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어 제가 이거를 좀 막 5시간 10시간 뒤에 이렇게까지는 확인을 안 한 게 다시 수정 화장을 하는 편이잖아요 보통 저는 좀 3, 4시간에 한 번씩 수정 화장을 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판단은 여러분 목으로 맡길게요 이렇게 민가든이 브이 앱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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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